꽝란을 쓰지 않아야하는 이유 버젓은 꽝란 이히 가드 오식 꽝란은 개쓰레기 입니다 우선 이는 각각의 타이장이 우선 하나는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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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념념 운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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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음... yummy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언클레드 아저씨가 잡아먹는다. 왜 자꾸 일막발이 나오고 일막발이 먹고 죽냐. 어조받은 바리케이드 그 바리케이드를 먹은 자는 눈 빼려봐. 아... 고기 먹으면 그간이야. 제물빴다 아닐까? 여러 마리 잡기에... 좋은데가 아닌데 아씨 두루베르... 엔털피 병재물... 그냥 싹 다 지우면... 제물 필요 없지 않을까? 몸박은 애들이 주겠지. 엔털피 몽디 맞는 도덕놈 도덕질을 하며 혼나야지. 도덕질을 하며 혼나야지. 도덕질을 하며 혼나야지. 도덕질을 하며 혼나야만 물 도덕질을 하며 혼나야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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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오르는 투사. 나도 불타고 있습니다. 빈쇄장. 이제 몸박 나와야 된다. 가장 잘 못해. 아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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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고민되는데. 아이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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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공짜로 주는거 괜히 돈 내고 샀네 아이씨 야채 저거 돈 주고 산다 땅바닥에서 추워온건데 저걸 돈 주고 사네 그런 물건은 안쌉니다 14 기사 아 이거 지불 밖에 없네 어제는 아주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자주 다이아몬드도 땅에서 좋은건데 다들 사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돌멩이 나왔었잖아요 1060딜짜리 몬박 파오르는 데미지를 쫓아야 할수없는 아이언스레드 그래도 포식은 해야지 할 뻔해야지 사복쓰면은 언제 먹겠냐 사복쓰지 말자 사복쓰지 말자 기사님 뭐해요 안타 때리지 말걸 아 죽어 그냥 아찍 안먹어 괴로워서 안먹는다 누가 더 더러운지 잘 모르겠긴하다 정말 더러운 건 누구였을까 징끈 징끈이 할 수 있는 건 기사회생이 다 할 수 있는데 아 뭐해 에너지 땡겨올 데가 없다 힝지 칼 에이 넣을 게 없네 뺄기만 빠르게 끝내고 또 점화해 주세요 20 이제 파워도 못 올리는데 헤벨 쓰레기 게임 안 이렇게 쉬운 걸 포션이 개똥 싸서 파워도 못 올리는데 내 차가운 분노다 동댕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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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잘못 눌렀다! 내 사모! 옹다기 그렇지 아잇! 정말 한끝 서있는 갓댁과 똥되게 차이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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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다 결국 똥되기란 얘기 아닙니까? 아이콘이 아이돌로 바뀌었네요 아잇! 아잇! 얼 매돌 이긴거 같은데 끝 해치웠나 아니 이런 덱인데 왜 그 고생을 했지 포션 잘못 먹어서 고생한거 아님 식충독 걸렸네 식충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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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충독